Welcome to YouTube. 어디가 없어요? 진짜요. 여러분들 유튜버 일요미디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성모님 안녕하시죠 이불입니다. 19세기 고드러쉬 에이지 14나인거 시대 슈퍼 퀴팅 매우 에이징 자세히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슈퍼 퓨팅들 느낌이 상당합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의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스 그 자체입니다. 이 100년 넘은 이불 비바람 토네이도 직사광선 미서부 피닉스 선즈 아주 지대로 풍화된 100년 넘은 퓨팅입니다. 이불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이 안에 몸을 담가 보겠습니다. 꿈자리가 사납당 사납치 않나 한번 제가 여기서 몸을 일단 담가 볼게요.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다가 몸을 집어넣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. 어우 느낌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보자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여기서 잠을 자고 아침 9시에 깨워주세요. 진짜 잘만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목많이 되어야죠. 그럼 부디 사랑투성